첫번째! 소스는 1.5분 정도 오징어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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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얇게 잘 먹어요 쫄깃쫄깃 까먹는거 같아요 쫄깃쫄깃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 육수 새콤달콤 바삭바삭 초콜릿 단무지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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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마요네즈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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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고추냉이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어 고추냉이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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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새우와 함께 먹겠습니다!